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 레스테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절기주, 즉 계절의 술, 그리고 명절 술에 대한 이야기 두 주 동안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이 나머지 1시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쭉 한번 정리해본 차원에서 봄의 술, 이화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주에 대한 뜻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이자, 포타자, 백꽃술이죠. 술에 백꽃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백꽃이 실제로 들어간 건 아니죠? 네, 백꽃이 안 들어가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4월 초가 되면 안성부터 시작되는 배밭이 있어요. 배밭이 엄청나게 큰데 이쪽에서 진천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배밭 사이로 백꽃이 확 핍니다. 이게 새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을 닮았다고 해서 베이자, 포타자 써서 이화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유명한 거 있죠. 물을 타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은 술. 물을 타지 않은 탁주. 물을 타지 않아도 물이 생기는... 그렇죠. 원래 이건 떡으로 만드는데 떡 자체에 수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렇게 떡 모양을 우리 도넛 모양 비슷하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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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떡. 네, 구멍떡. 거기에 쌀누룩인 이와 누룩을 넣어서 치대면 그 안에 수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이거를 이제 살짝 수분기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죠. 굉장히 술이 걸쭉한 느낌이겠는데... 걸쭉하다기보다는요. 고체입니다. 아, 고체요? 고체 같은 형태를 보십니다. 물 떠먹는 술. 막 떠먹는 막걸리. 그렇죠. 예전에 소개해 주신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런 개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걸쭉하기도 하지만 반고체 같은 그런 느낌이다. 예전에 막걸리 있잖아요. 한 병당 10만 원. 아, 네. 11만 원짜리 있었죠. 걸쭉한 느낌. 그런데 우리 보통 맥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옹롱김이 좋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걸쭉하면 목넝김이 안 생기잖아요. 걸쭉하면 목넝김이... 약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결혼할 때 신부 쪽에서 이 바지 음식으로 가져와서... 음식처럼 가져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을 좀 넣어서 물을 타서 시아버님한테 드리고 자기 신랑한테 주고 자기도 몰래 마시고 이런 문화가실은 안동에 좀 있었어요. 아, 그러면 고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도수는 그러면 높아요? 이게 지금 발효를 굉장히 짧게 하면 1도 미만으로 가서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미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영양제로도... 맞습니다. 발효기간을 좀 길게 두면 10도, 11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죠. 알코올 도수가. 그러면 이제 그건 어른들의 약간 뭐라고 할까? 먹거리? 마실거리가 되는 거죠. 물 타면 맥주 정도 도수가 나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문화에는 이거를 수저로 떠먹었다. 뭐 이런 기록은 없는데 분명히 수저로 떠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을 좀 더 타서 마신 그런 응축된 술 형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비유를 잘못했어요. 막걸리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맥주 느낌이라고 했어요. 막걸리 느낌에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렇죠. 정말 진한 막걸리.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화주는... 이건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이화주라는 술을 잘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화주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뭔가가 복원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문화인가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17세기에 쓰여진 안동 장 씨가 쓴 음식 디미방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디미방이라고 발음하는데 실은 한자 글을 본다면 지미방입니다. 아, 지미방. 맛을 아는, 맛을 알아가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통주 관련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화주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음식 디미방이 보통 조선시대에 쓴 거는 책이 남성들이 많이 쓴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여성이 쓴 책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최초의 여성이 한글 조리서고요. 그 전에 주방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주방, 술주차에 방식 방차가 나와서 술 만드는 방식인데 이것도 요리서입니다. 그것도 한글로 되는데 여성이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전통주를 지켜온 것은 어머님들이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집마다 막걸리 다 담그고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청주도 만들고 맞습니다. 소주도 내리고 어머니 손맛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을 가져와도 며느리가 또 전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 지금 이제 봄 이화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름은 어떤 술이에요? 네, 여름을 시작하는 술. 봄의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단호입니다. 단호하면 음료 5월 5일. 그렇죠? 제일 유명한 것은 어디에 머리를 감죠? 창포물. 창포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창포물 갖고 뭐를 하느냐? 술로도 빗습니다. 지금 아무도 못 마셔봤어요. 그렇죠. 이건 시즌에 강릉에서 단호제라고 열려요. 네,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요. 거기 가면 이걸 마실 수 있습니다. 창포주. 참포주 마실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고려말에 가장 유명한 충신이 있었잖아요. 정몽주. 맞습니다. 정몽주의 시집인 포은집. 창포주 얘기가 나오고요. 또 굉장히 유명했던 유학자가 있죠. 이색. 이색의 또 모근집에도 창포주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고려시대부터 굉장히 즐겼던 술이 날아볼 수 있고 이게 또 약제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동의보감에도 창포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임원경제지, 산림경제지교 등 이런 실학서적, 농업서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단원화 자체가 농업이랑 연관된 굉장히 깊은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술 중에 하나입니다. 창포주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거의 없죠. 만들긴 만들어요. 만들긴 하시는데 어떻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청주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청주에다가 만드는데 청주의 베이스가 뭐냐면 찹쌀입니다. 그러니까 찹쌀 청주를 만든 다음에 찹쌀 청주에다가 창포 뿌리를 넣고 이 창포 뿌리의 향과 맛과 기운 그리고 효능을 침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포의 다양한 향으로 약성도 받아들이고 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건강을 도모하자 이런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어떤 맛이요? 향긋합니다. 향긋해요? 향긋하고 좀 그윽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한데 입안에서 남는 흥미가 계속 찬찬하게 남아있어요. 아 그게 판매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단오제에 가서 마셔본 것이고요. 아 단오제 가서 마셔본 거고 그걸 또 담가서 파는 건 없죠? 그때 그렇게만 그냥 체험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아직은 창포주를 가지고 현재 제품만 한 것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통주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추억 속이 없어요. 추억 속이 있다는 것은 그래봐야 농안에서의 막걸리고 학사주점에서 마신 이런 파전하고 막걸리 이것까지 있고 농촌에서 마신 말통에 막걸리 하나 비어내나 막걸리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은 없어요. 완벽하게 100년 동안 단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주는 흔히 얘기하면 뉴트로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뉴트로가 그냥 뉴에요. 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서로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이 창포주를 거의 반 문화재로 같은 형태로만 남아있는 술이기도 하죠. 강릉에 계시는 분 누가 양조장에 계신 분 있으면 만드셔서 그러네요. 하셔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막보셨는지를 여쭤봤냐면 마셔보면 창포가 우리 몸에 좋고 약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느낌이 확 오는지 궁금해서 사실 물어봤던 거거든요. 술맛에 취해서 일단 뭐 이게 효능으로는 혈액순에 개선된다고 하고 입맛을 돋우고 독을 풀어주고 귀먹은 내 몫인데 이질풍한 스피 다 좋다라는 데 결국 다 나열하면 약간 만병통착 같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창포주에다 머리 감는 거니까 우리 맥주에다가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런 것도 개발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막걸리 짜고 남은 거 가지고 손에 이렇게 발라주면 굉장히 피부에도 좋아지잖아요. 그런 걸로 화장품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유산균만 빼다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요. 우리 막걸리 유산균을 가지고 이거는 제 아이디어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한테 아이디어를 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여름 술도 혹시 더 없습니까? 우리 풍속에 6월 보름이 있습니다. 유두리라고 하는데 유두는 뭐냐면 흐르는 물 머리 두 자예요. 흐르는 물에 머리를 넣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를 이제 유두주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물놀이하면서 긴 하루를 쉬고 그때 이제 자연 속에는 정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잔해라. 자연친화적으로. 그런데 그럼 어떤 술인 거예요? 그러면 술을 당연히 그렇게 목욕 샥 하고 계곡에서 탁 인 다음에 시원한 바람 탁 맞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 한잔하면. 맞습니다. 문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동동주라고 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동동주. 쌀알이 동동 떠있는 동동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동동주 같은 경우는 특징은 뭐냐면 발효 기간이 짧아서 아직 당분이 아이콜로 덜 박혀서 당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짧게 만들 수 있는 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즉석술 원데이 술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여름에 좀 더 발효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이때 마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실제 문원 속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름에 즐기는 술 중에 하나로 예전에 한번 스페인의 쉐리와인하고 비슷한 술이 하나 있다고 말씀했죠? 광주.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런데 그 술 같은 경우도 이따 즐겼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수를 높여가지고. 맞습니다. 청주나 약주에 소주를 넣어서 도수를 높이면 산피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 준비함에서 느낀 것은 참 애주가들은 이런저런 이유 넣어서 참 어떻게든 간에 술을 즐기려고 하셨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통이 남아있어야 또 전통주를 마신 경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아있어야 전통주가 활성화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또 애주가들의 숲성이 또 남아있어도 이런 것들을 이어져 간 것들으로 저 보고도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에 가깝다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이제 술이 본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흥에 취한다. 그러면서 아주 취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술 한 잔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흥이 더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이제 자연친화적인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자에서 흐르는 강을 보며 푸르른 숲을 보며 그리고 이제 자연과 내가 일체가 되었던 그런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게 한국의 절기주 중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한자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가을술로 가볼까요? 가을술라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화기 예전이기 때문에 아 햅살로 만든 술이죠. 그래서 새로울 신 벼도타에서 신도주라고 있었고 전에 더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도 비슷한 술이 하나 있잖아요. 보졸레는 맞습니다. 햅포도로 만드는 술. 그래서 보졸레는 지역 이름이고 뉴보가 뉴라고 햅보졸레 지방의 햅포도술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울 신 벼도타에서 신도주다. 햅살막걸리다. 했는데 이 햅살막걸리도 이것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2009년 햅살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 사람의 개념 중에서는 아 가을이다? 이제 뭔가 햅살술이 나오겠지? 햅살은 나오겠지 않은 개념은 있어요. 햅살술이 나오겠지 않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햅살로 술을 빚으면 수분기가 많아서 촉촉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늘 저렴하게만 옛날 정부비로 만드는지 수입설로 만들었던 그런 막걸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막걸리 소비량이 좀 늘고 기업에서도 마케팅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을 하면 우리 국화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날이 언제냐 중양절이라고 해서 9월 9일인데 양기가 겹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국화주가 인기가 많았던 게 선비들이 더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왜 선비들이 국화를 좋아했을까요? 국화양도 좋고 국화양도 좋고 왠지 이렇게 국화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국화가 꽃잎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잖아요. 속을 보이지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속을 안 보여준다? 속을 안 보여준다. 내 감정을 드러내질 않는다. 이게 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을의 첫 추위와 서리를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 이런 게 있는데 숨겨진 빽빽한 그 느낌의 선비들이 좋아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승인 선비들이 좋아했던 꽃과 이런 열매나 이런 약초를 보면 매나국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살짝 보니까 매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봄 눈이 녹기도 전에 제일 먼저 꽃피운다고 해서 설중매 같은 그런 개념이고 나는 깊은 산 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펴뜨려 좋아하고 대나무에 추운 겨울에도 꽃꽃이 있는 그 모습으로 좋아했다. 좋은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매나국죽 다 술이 있는 거네요. 있죠. 있죠. 그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술은 없으십니까? 아, 이름도 한 해를 정말로 마무리하는 느낌의 수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납주입니다. 납주요? 납품한다의 납주예요. 죽어 끝낸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동지로부터 세 번째 나라를 가리키고요. 연말 무렵이 되는데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를 올렸고 납향을 올렸다고 하는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뭘로 만드느냐? 뭘로 만들까? 바로 모아둔 쉰밥으로 많이 피웠습니다. 남은 걸 마무리하기 깔끔하게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납주입니다. 절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의미가 있고 이런 술을 우리가 복원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늘 같은 술만 드시지 마시고 창의적인 술이 한국의 전통주에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립니다. 많이 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붉음의 교양학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델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상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거미의 눈꽃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오디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